스마트폰에서 크롬을 사용하여 컴퓨터 테스크톱 화면과 같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팁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좀 더 폭넓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 설정까지도 가능하며 예약 설정까지 그리고 프리즘 라이브를 사용하면서 수익 창출까지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소개합니다 이미지 영상을 화살표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텍스트로 설명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만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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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